운을 제가 띄우네요. 박 박수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. 찬 찬란한 무대에 내 자신을 만들어 갈 뿐 양 양분 없습니다. 끝까지 가겠습니다. 파이팅! 안녕하세요. 한국 뮤지컬계의 메시 박찬영입니다.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있죠? 네, 저는 키가 작습니다. 키만 작습니다. 무대 위에서 저의 큰 에너지와 밝음, 귀여움, 그리고 고독함, 진지함, 그리고 잘생김까지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작은 거인 박찬영 기억해 주세요. 파이팅! 파이팅! 네, 혹시 마지막으로... 자... Do what you gonna do for me? 내 매력에 따라와 반을 버리고 말 거야 Hey, do what you gonna do for me? 아니라고 말해도 마음 원하잖아 나 정말 속이지 마빠 하하하... 하하하하 하하하... 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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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...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